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붐 75회 차 서기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단권공의 반야신문경, 불설소재일상탈안이, 대원성취진안, 보궐진안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의집 424페이지 신중울공의 탄백에서 추권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신중두를 찬탄하는 탄백화음성중해감 명사유주인사일념지화음 도량옹어성중팔금지에 신통으로 모든 일과 모든 중생일념으로 일개워서 해민중생여의적자시고 아금공격 내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근기 따라구족하니 신중님들 진심으로 의지하고 공격하며 하며 고하일심 규명 정례처희재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산부님과 신중들께 공양을 울리거나 울릴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중단축은 하항구호호화음 해상 최대연성 첨수 연민 지지정 각방신 통지 묘력 보고한 규정자 우러러 근기 따라 신통한님 납두시여 모든 중생이 끄시는 밤 회상 모든 큰 성현님께 고하나니 항몽제대 성중 가호지 묘력 소이신 정원제 1일 유천상지경 시시무배 개지제 심중소구의 혼만영 동지대 우러러 모든 성중 신통한님 가호바다 매일 매일 상스럽고 때때마다 재앙들이 사라지며 좋아하는 원하는 일 모든 일이 원만하게 형통되길 바라하오 오 육군 정정사대 강건신무 일체병고행난신무 일체 타면묘 각기심중 소원성 취지대 애원 육군들은 청정하고 사대는 강건하여 번고행난소멸하고 탐내고 사랑하는 미혹심이 사라지며 마음속에 원하는 일 원만하게 이루어지이다 오 참선자 허이단 동로연불자 삼매현전 칸경자 해안봉투병고자 즉덕 괴차 칭무자 수분성취지원목원 동서 사방주림 왕환상봉길경 불봉제 환제 구살삼제 환란사백사병인시소 참선자에는 의심 끊고 연불자는 삼매들며 간경자는 해안열고 병고자는 괴차하여 직무자는 성취하고 사방주림 따라 좋은 일이 만나지고 재앙들은 사라지며 관제 구살삼제 반란사백사병인 시에 소멸되어집니다 억원금밀 제자여 신외 대중중삼장돈제 호복 중승원제 휴정등 삼업계 청정봉지 제 불교환함 대성조원 구호길상 마반야바람 하이로 남은 금일제자 모든 대중 평등하게 업장들이 소멸되고 오복들이 중장 되며 유정들의 삼목들이 청정하여 부처님 법칙이 오이며 성조님의 성스러움 보호받아 깨달음을 이루오리다 마하반냐바람이 부처님께서는 요분 유래에서 출가 선언을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많은 중생들이 삶과 죽음의 고통 속에 있지 아니한가 나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궁을 떠나는 것이니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삼계엇보요심소생기삼 대자 즉삼도 갓 이라나 3개의 업보는 오직 마음에서 생긴 것이오 3개에 있는 자는 바로 삼독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하첸 기도자인 일본 제75회차 생일분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